1. 너는 아프니? 2. 너는 지루하니? 3. 너는 지루하니? 4. 너는 지루하니? 5. 너는 지루하니? 3. 너는 중국인이야? 4. 너는 중국인이야? 4. 너는 지루하니? 4. 너는 지루하니? 5. 너는 지루하니? 5. 그녀는 영리하니? 6. 당신은 피곤한가요? 7. 당신은 피곤한가요? 7. 당신은 피곤한가요? 8. 당신은 피곤한가요? 8. 당신은 피곤한가요? 8. 당신은 피곤한가요? 9. 당신은 피곤한가요? 9. 당신은 피곤한가요? 10. 당신은 피곤한가요? 10. 당신은 피곤한가요? 11. 당신은 피곤한가요? 12. 당신은 피곤한가요? 12. 당신은 피곤한가요? 13. 당신은 피곤한가요? 14. 당신은 피곤한가요? 15. 당신은 피곤한가요? ¿Son ellos estudiantes? ¿Están ellos sanos? ¿Están ellas aburridas?